자막제공자 자막제공자 조용하시다. 자막제공자 자 오늘은 이쪽 길로 언덕이지 여긴다 언덕입니다. 푹신한 길이에요. 가마 떼기를 다 깔아놔서 아주 좋은 길이에요. 가다가 또 이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. 날 보고서 막 가는거야. 내가 사진 찍을까봐. 내가 막 사진 찍어준다고 하면 막 아니라고 해. 이리 내려가도 돼. 이리 내려가다 해볼까요? 꽃няя 방향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얼마나 좋아. 산책 코스로서 새 소리가 좋잖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기의 선택인 것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촬영해 놓으면 이제 사계절의 모습이 다 보인다고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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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직할 수 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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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